안녕하세요. 커플 캔디 모델 마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발란테인데이 다와 언니가 로맨틱한 데이터에 입을 수 있는 코어셋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바로 이 아름다운 코어셋이에요. 정말 아름답죠? 티팬티랑 세트로 오는데요. 정말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큐트한 디자인이에요. 디테일 보시면 아주 유니크하죠? 핫도그러워 닫고 열 수 있는 코어셋이고요. 정동색 단추와 제인 있어요. 단추하고 제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. 그리고 뒤에 아름다운 끈도 있어요. 저는 코어셋에 딱 이런 끈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더 이상 잠을 수 없어서 빨리 입어볼게요. 이렇게 예쁜 것 손에만 있으면 안되죠? 입기 편하고 아주 튼튼하고 몸 잘 잡아주는 코어셋이에요. 다 됐네요. 입었던 블라우스랑 코디하면 아주 아름답죠? 몸매에도 많이 여성스러워졌고 우아한 매력 잘 보여주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아주 로맨틱한 곡이죠? 블라우스랑 블라우스랑 더 예뻤지만 블라우스 없이 어떻게 보인지 궁금하시죠? 벗을게요. 입는 게 더 중요하지만 발리 못는 게 더 중요하죠? 엄청 발랐죠? 하얀 피부에 코어셋 색깔이 또 예뻐 보이지 않나요? 동영상 보고 있으신 여성분들 파근타인 데이트 할 때 이 코어셋 입으면 아주 로맨틱한 본매기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의 동영상 여기가 집니다. 다음 리뷰다 제가 뭐 해볼까요? 됐고 남겨주시고 다음에 봐요. 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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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!